1. 무인기 사건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또 심려를 끼치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2. 무인기 사건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또 심려를 끼치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2. 무인기 사건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또 심려를 끼치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이번 건으로 인해 민생에 죄송스럽게 심려를 끼치게 해서 또 각국에서 무기들을 사게 합니다. 2. 주 3. 이 년은 대신 수령적인 한 상태입니다. 1. kaf Cre 이 년은 3. 그러나 4.32 4. CU.